이거 아니예요. 이거 누가 봐도 저만 볼 거 같아요? 아니야 나와 이거 나오고 있는데. 그래? 하나, 하나, 하나. 아니 여기 옆에 앉아있잖아. 원래 잘 찍는 사람들이 여기가 봐. 아, 그래. 아씨 얼굴이 안 나왔어. 중간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돌릴 수 있어. 비네트림 조절할 수 있고. 이거는 밝기 조절. 내 얼굴이 없어서. 인쇄해볼까요? 아니요. 하나 더 밝게 해줘요. 하나 더 밝게요? 얼굴 보정 안 돼요? 하나 더 밝게 했습니다. 하나만 더 해봐. 해봐. 이렇게 나와요. 다른 거 필터. 인스탑스는 그냥 한 장 찍고. 나온다. 닭. 자, 예쁘네. 내가 보정을 잘했네. 아니지. 보정은 얘가 했지. 소개팅이 사진과. 소개팅이 사진과. 그냥 나야. 이게 30말로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. 어쨌든 사진이 저장이 되고. 여기서 고르고. 필터까지 적용을 해서.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. 포토 프린터입니다. 솔직히 근데. 인스탑스에 그런. 찍는 재미를 살린. 그런 필터 프린트? 아니야. 처음에는 프린트를 하고. 잘 나오니까 지금 이런 거. 아날로그와. 디지털의 만남. 짜잔. 짜잔.